카페 홍보하기 아... 카페 홍보하기 진짜 힘들다 그나저나 다른 카페 사장님들은 이 어려운 걸 혼자 다 하고 있단 말이야? 사장님 요즘에는 카페 홍보하는데 카카오톡 채널이 필수 도구라고요 자 보세요 여기 앞에 바로 중국집 저기 앞에 다른 카페 그리고 저기 앞에 빵집 이 동네 가게들 죄다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해 가게 홍보도 하고 할인쿠폰도 엄청 보내준다고요 그러네 근데 이걸 활용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야 네가 한번 해볼래? 자 어디 보자 이미 채널은 개설하셨고 채널 이름이며 속개결까지 잘 하셨는데요? 거기까진 쉽지 문제는 그 다음부터야 웰컴 메시지? 이게 다 뭐야 MZ세대 자존심 다 상하네 사장님 저희 어디 가서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하는 방법 좀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까요? 어디 전문가 없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카카오톡 채널이 무엇인지 기본 개념을 먼저 알고 갈까요? 카카오톡 채널은 제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홍보 메시지를 전달하는 채널입니다 일대일 상담 기능을 포함해서 제품 홍보까지 담당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고요 고객들과 지속적인 연결고리로 활용 가능한 플랫폼이죠 카카오톡 채널 안에는 톡스토어와 카카오 쇼핑 그리고 카카오 모먼트가 있는데요 이 생소한 단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톡스토어는 카카오 안에 가게 개념입니다 카카오에 나의 가게를 차려놓고 상품을 업로드하고 그 상품을 판매 진열하는 공간의 개념이죠 또 카카오 쇼핑은 온라인상의 대규모 상권, 몰 같은 공간인데요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에 가게가 입점을 해야 하는 것처럼 카카오 쇼핑에 나의 가게를 입점시켜서 판매를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 모먼트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주 내 채널을 노출되게 해주는 유료 광고 서비스입니다 유료 광고를 통해서 내 채널의 주제 관심사에 관심 있는 사람 또는 지역과 연령, 성별을 타겟팅해서 잠재 고객에게 내 광고를 노출시킬 수가 있죠 또 이것은 친구 추가로 이어지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카카오톡 채널 개설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이버나 구글 검색창에서 카카오톡 채널 또는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 센터로 검색합니다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서 카카오 아이디로 로그인한 후 채널 개설하기를 눌러서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자 채널 개설 화면이 나왔습니다 이제 채널 이름과 검색용 아이디를 만들 차례인데요 사람들이 잘 기억하고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이름으로 짓는 것이 관건입니다 앞서 보신 미니 드라마의 주인공분이 운영하시는 배움커피 채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채널명을 배움 카페로 하고 아이디는 쉽게 스터디 카페로 할까요? 프로필 사진은 카페의 로고나 상호 등 브랜드를 잘 나타내는 이미지를 규격에 맞게 등록합니다 채널 이름도 채널명과 동일하게 지으면 기억하기 쉽겠죠?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채널명을 지을 때 글자 수는 20자 이내 한글 영문 모두 가능하지만 되도록 한글로 하는 게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또 채널명은 친구 수 100명 미만일 때 1회만 변경 가능합니다 만약 비즈니스 채널로 전환된 이후에는 친구 수가 100명 이하여도 이름 변경이 불가능하고요 기존 등록된 다른 가게 이름도 사용할 수 있지만 카카오톡 내 검색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이름의 가게가 있는지 꼭 알아보세요 또 유명 브랜드나 유명 인물을 사칭해도 안되고요 일반 영사, 음란 및 욕설이 포함된 이름은 제재를 받습니다 검색용 아이디를 작성할 때에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같이 보실까요? 이제 채널 소개글을 작성할 차례입니다 우리 채널은 무엇을 하는 곳이고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명확하게 표현해야 하는데요 55자 이내로 작성해야 합니다 배움 카페를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요? 아름다운 배움, 감성이 있는 향긋한 카페, 배움 커피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볼까요? 카페에 맞는 카테고리도 설정해 주시고요 이제 채널 개설이 완료됐습니다 본격적인 세팅을 시작해 볼까요? 자 웰컴 메시지를 작성하는 창이 나오죠 웰컴 메시지는 내 채널을 친구 추가해 준 사람들에게 보내는 감사 메시지예요 배움 카페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작성을 해 볼게요 다음은 비즈니스 인증 내 채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인증 과정을 꼭 거쳐주세요 비즈니스 채널 인증을 받지 않으면 고객들이 안전하지 않은 채널로 오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자 추가를 통해서 함께 관리할 관리자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미니 드라마 상에서는 사장님 한 분이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잠깐 웰컴 메시지에는 자료 사진처럼 할인 쿠폰을 넣거나 프로모션 홍보 내용을 담아 보내시면 더욱 좋습니다 다음은 홈탭 설정입니다 내 채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무엇을 먼저 보여줄 것인지 세팅하는 메뉴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공지, 채팅 등등 많은 메뉴들이 있습니다 상담이 중요하다면 채팅 항목을 가장 먼저 오프라인 사업장이라면 우리 가게 장소 정보를 가장 먼저 신제품 출시 예정이라면 판매 촉진을 위해 쿠폰이 가장 먼저 보이게 하면 좋겠죠 배움 카페는 카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장소 정보를 가장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 포스트 작성과 메시지 보내기를 배워보겠습니다 포스트 작성을 통해서 쿠폰이나 동영상 링크 등 다양한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포스트 작성 화면이 나오고 있죠 사진은 최대 40장까지 가능하고요 정해진 사진 규격에 맞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단, 세로 길이가 1대4 비율을 초과할 시에는 업로드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배움 카페 사진을 등록했는데요 캡션도 추가해 볼게요 향긋한 커피 향이 나는 배움 카페 이제 동영상을 올릴 차례입니다 한 포스팅당 한 개의 동영상만 가능하고요 썸네일 노출도 가능합니다 영상은 카카오티비에 공개되며 공개 설정 또한 카카오티비에서 가능합니다 따뜻한 커피를 이 커피잔에 담는 영상을 올릴게요 자 다음은 링크 등록인데요 주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썸네일, 제목, 본문의 일부분이 보입니다 여기까지 완료했으면 이제 카드뷰를 만들까요? 카드뷰란 여러 장의 이미지를 옆으로 넘기는 시스템의 이미지입니다 기본형과 쿠폰형이 있고요 이렇게 정사각형과 직사각형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정사각형의 경우 가로, 세로, 720, 720 픽셀의 1대 비율을 권장하고요 직사각형은 가로, 720, 세로, 960 픽셀의 3대 4 비율을 권장합니다 자 저는 직사각형을 선택해서 만들어 볼게요 이미지를 업로드할 때 제목에 URL 입력이 가능하고요 버튼을 만들어서 웹사이트와 연결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쿠폰 불러오기를 하면 포스팅에서 쿠폰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쿠폰 만드는 방법은 조금 있다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포스트 발행을 할 차례입니다 먼저 제목과 핵심 내용을 잘 담는 게 관건입니다 카카오 검색 지면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저는 여기가 커피 맛집 배움 카페로 해볼게요 다음은 연령 인증인데요 카페니까 연령 상관없이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 이용 불가 체크는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메시지 전용 포스트를 체크하면 홈에서는 본문 내용이 보이지 않지만 전달된 메시지에서는 내용이 보입니다 이때 공유하기와 URL은 제공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메시지 전용 포스트는 특정인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을 때 추천합니다 그리고 포스트에는 이렇게 댓글 작성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요 카카오 스토리 채널 동시 사용을 체크해서 스토리 채널에도 동시 업로드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스트를 작성했지만 수정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포스팅 오른쪽 상단에 점 3개를 누르세요 상단 고정, 수정, 삭제 메뉴를 선택 가능합니다 이제 메시지를 보낼 차례입니다 카카오톡 채널의 메시지는 다양한 내용을 담아서 친구 추가한 사람들에게 한 번에 보낼 수가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 친구들을 특징에 따라 그룹으로 나눠서 해당 그룹에만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단 발성수에 따라서 캐시가 차감되는 유료 서비스라는 점 명심하세요 그럼 메시지를 작성해 볼까요 여기 네 가지 형식의 메시지 형식이 보이죠 기본 텍스트형은 한 장의 이미지나 한 개의 동영상 첨부 두 개의 버튼과 공유하기 버튼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와이드 이미지형은 가로형의 넓은 이미지에 포스트나 쿠폰 링크를 첨부하고요 추가로 하나의 버튼과 공유하기 버튼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와이드 리스트형은 다수의 많은 소식을 리스트로 구성 가능한데요 각각의 리스트에 영상 링크를 걸 수도 있고 최대 3개의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 메시지 버튼과 공유하기 버튼도 넣을 수 있어서 한 번에 많은 정보를 제공할 때 추천합니다 다음은 캐러셀 커머스형입니다 인트로에 이미지 타이틀 내용 링크를 넣고 추가로 캐러셀 이미지를 최대 6개까지 넣을 수 있고요 각각의 상품명, 가격, 그리고 판매 링크를 넣습니다 더보기와 공유하기 버튼도 추가 가능하고요 이것은 커머스를 하는 사업자, 톡스토어 등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여러 상품을 한 번에 보여주고 판매까지 유도하는 데 주로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캐러셀 피드형입니다 최대 6개의 이미지와 하나의 더보기 버튼이 가능합니다 최근 출시된 형식으로 다수의 소식을 피드로 보여줄 때 이용합니다 그럼 메시지를 작성해 볼까요? 저는 가장 베이직한 기본 텍스트형을 선택했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면서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메시지 종류를 체크할까요? 일반적인 정보 목적이라면 정보성 상업적인 홍보 목적이라면 광고성을 체크합니다 예를 들면 특가 할인 상품 안내, 서비스 홍보를 위한 프로모션의 경우에는 정보가 주가 되지만 여러 내용이 혼재된 경우에는 반드시 광고성임을 기억하세요 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배포한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에 따른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꼭 준수하셔야 합니다 특히 캐러셀 커머스형이나 캐러셀 피드형은 광고성 메시지만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연락처도 필수 입력사항이고요 언제든지 수정 가능합니다 다음은 메시지 꾸미기 가장 먼저 보이는 콘텐츠로서 이미지나 동영상 첨부가 가능한데요 원하신다면 텍스트로만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은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문이나 목록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최대 400자까지 가능합니다 제가 메시지를 간단히 작성해 볼게요 추운 겨울 따끈한 라떼향이 그립다면 배운 카페로 오세요 이제 메시지 버튼을 활용해 볼까요? 메시지 버튼은 추가로 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연동시킬 때 사용합니다 보통 포스트, 쿠폰, 링크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를 담아서 연동시킵니다 이때 포스트는 기존에 작성을 해놓은 것 중에 선택해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쿠폰도 미리 다양하게 만들어 뒀다가 관련 있는 것을 불러와서 사용합니다 링크는 또 다른 내용을 전달할 때에 URL 주소를 입력해서 첨부 가능합니다 저는 메시지 버튼을 사용해서 아까 작성한 포스트 불러오기를 하겠습니다 또 공유하기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의 메시지 공유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직접 작성해 봤는데요 다른 형식의 메시지도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제 메시지 발송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메시지 발송을 설정하는 화면인데요 먼저 연령 인증 메시지를 볼까요? 주류나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등 20세 이상에게 적합한 내용이라면 선택해 주시고요 저는 카페 홍보이기 때문에 설정할 필요가 없겠죠 메시지 타겟 설정은 채널 친구 수가 많을 때 효과적입니다 기존에 분류해둔 친구는 물론이고요 지역, 성별, 연령 등을 나눠서 직접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그룹에게만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에 오픈율이나 전환율이 더 높겠죠 친구 수가 적은 경우에는 전체 친구에게 한 번에 보내시면 됩니다 발송 날짜와 시간도 원하는 대로 맞춰서 설정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직접 설정해 볼게요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특정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기획한다면 새로 추가되는 친구도 해당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체크해야 합니다 또 메시지 발송 종료 날짜와 시간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깜짝 퀴즈 나갑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발송된 메시지는 비용이 든다? 안 든다? 자 정답은 비용이 든다! 메시지 발송 비용은 후불제며 만약에 청구된 금액과 실제 발송 수의 차이가 난다면 추후 캐시백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평소에 월렛에 캐시를 충전해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메시지 보내기 설정을 마치면 테스트 발송을 할 수가 있어요 혹시 수정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내용이 잘 보이는지 링크는 잘 연결되는지 등등 테스트 발송을 통해서 알아본 후에 최종 발송을 완료하세요 다음은 고객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아이템이죠 쿠폰 만드는 방법입니다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 센터 비즈니스 도구 메뉴에서 쿠폰 작성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광고를 하고 가게를 운영하려면 고객들을 위한 문의사항 기능도 필요합니다 또 공지사항을 알려야 할 때도 있고요 채팅방이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채팅방 메뉴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쿠폰 만들기처럼 비즈니스 도구 메뉴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의 메뉴를 작성한 후에 순차적으로 추가해서 최대 10개까지 메뉴 추가가 가능합니다 각각의 메뉴 제목을 넣고 응답 내용을 텍스트로 입력하면 되는데요 저는 카페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제목을 쓰고 그에 대한 대답을 적을게요 아침 9시 오픈, 밤 10시 반에 마감 이라고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응답 내용은 텍스트 외에 이미지나 버튼 등을 추가해서 더 많은 정보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장하기를 할까요? 이렇게 여러 개의 메뉴를 다 만들었다면 체크박스에 체크해야 채팅방 메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메뉴는 수정과 삭제도 가능합니다 최대 10개의 채팅방 메뉴를 만들어서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카카오톡 채널을 직접 개설해서 나의 가게를 홍보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살펴봤는데요 더 중요한 꿀팁을 아직 안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손님 늘리는 방법 한번 알아볼까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 마케팅을 하려면 최대한 많은 친구는 기본이죠 그러려면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링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채널 URL을 입력해서 채널 프로필로 연동시킬 수가 있고 채팅 URL을 입력하면 채널의 채팅방으로 이동됩니다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고객이 방문하는 곳에다가 내 채널을 소개해보세요 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웹페이지에 삽입해서 채널 추가, 채팅하기 버튼을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노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카카오 디벨로퍼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 채널에는 보시는 화면과 같이 다양한 홍보 도구가 있습니다 아이디형 배너 만들기, 문장형 배너 만들기 등 원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바로 다운로드도 가능하죠 저도 이 배움카페의 문장형 배너를 만들어 볼게요 다음은 채널명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 친구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디지털 배움터 카카오 채널을 친구 추가해 볼까요? 먼저 카카오톡 검색창에 디지털 배움터를 검색합니다 디지털 배움터가 나오죠? 디지털 배움터를 누르면 이렇게 친구 추가 버튼이 보이고 눌러서 친구 추가를 완료하면 내 카톡으로 웰컴 메시지가 들어오죠 자 그렇다면 채널명을 모르는 상태에서의 친구 추가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정부기관처럼 국민 편의를 위한 채널을 추가하고 싶다면 국민이라는 키워드만 넣어도 이렇게 관련 채널들이 나오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채널을 찾아서 친구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 외 카테고리를 통해서 채널을 친구 추가하는 방법 등 다양한 친구 추가 방법이 있습니다 내 채널을 완벽하게 홍보하고 채널 친구를 늘리는 꿀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해서 내 가게를 광고하는 모든 과정을 함께 실습해 봤습니다 메뉴도 많고 작성할 것도 많지만 함께 해보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전 국민이 매일 이용하는 만큼 접근성과 확장성이 뛰어난 홍보 수단이 바로 카카오톡 채널입니다 여러분도 잘 활용하셔서 성공적으로 매장을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카카오톡 채널은 일반적인 카카오톡 메시지와 달리 비즈니스 목적의 소통을 위해 활용됩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비즈니스 목적의 채널로부터 정보성, 홍보성 메시지를 수신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은 기본 텍스트 및 사진, 동영상, 카드뷰 형식 등 다양한 포스트를 발행하여 메시지 전달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채널의 가장 큰 장점은 실시간 알림과 공지 및 이벤트 할인 쿠폰, 신상품 소개 등을 카카오톡을 이용해 전달하여 타 매체보다 전달률이 정확합니다 카카오톡 채널은 링크 공유를 통해 간편하게 친구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은 다른 비즈니스 플랫폼 서비스와 연동하여 사용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카카오 비즈니스 플랫폼에는 카카오톡 채널, 톡스토어, 카카오 쇼핑, 카카오모먼트가 있습니다 톡스토어와 카카오 채널을 연동하면 손쉽게 친구 추가와 구매하기를 노출할 수 있어 판매에 효과적입니다 카카오 채널은 공공기관과 국가기관 및 프랜차이즈 업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채널 개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필 사진 등록, 채널 이름 입력, 검색용 아이디 입력, 채널 소개글 입력, 카테고리 등록 카카오 채널 필수 세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웰컴 메시지 등록, 비즈니스 인증, 홈탭 설정, 홈 화면 레이아웃 꾸미기 카카오 채널 포스트 작성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 사진 등록, 제품 동영상 등록, 링크 입력, 카드뷰 만들기, 포스트 발행, 포스팅 공유 카카오 채널 메시지 작성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시지 종료, 광고성, 정보성 체크 고객센터 연락처 입력 메시지 꾸미기 내용 입력 메시지 버튼 포스트, 쿠폰, 링크 중 한 가지 연동 공유하기 버튼 improved 구멍 하지만 수 것 pues pped Brend . 안녕